안녕하세요. 저는 식품 박성화과의 한 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1일학번 신혜진입니다.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처음으로 참여하는 행사, 바로 새내기 배움터죠? 새내기 배움터는 2월 중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, 참여를 통해 동기 그리고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. 새학기가 시작되는 생활 중에는 1박 2일간의 연화연기를 가게 됩니다. 이때 고학권의 많은 선배님들도 만나뵐 수 있고, 요리 경연, 여자, 고백의 밤 등 다채로운 신문방송학과의 전통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5월에 개최되는 가천대학교의 축제는 3, 4일간 진행되며, 최고의 라인업으로도 유명합니다. 그뿐만 아니라 신문방송학과가 주최하는 주점은 내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신문방송학과의 가장 큰 행사인 학술제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11월, 12월에 열립니다. 학술제는 여러 분야로 나뉘어 팀을 이루게 되는데요. 약 3개월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배운 것들은 적용하고 모르는 것은 배우며, 실력 향상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. 어떠셨나요?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대학생활이 기대되시죠? 놀 땐 재밌게, 공부는 야무지게! 우리 신문방송학과에 오신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지금까지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대학생활을 소개해드린 11학번 신혜진입니다. 감사합니다.